3 Hit 3 Hit 진짜 가심적이다 이름이 뭐에요? 무슨 말하는데 무섭게 몇살이에요? 네요? 지금은 이제 처음 오프닝 씬인데요 What's your name 제목에 맞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넣는 그런 씬이에요 안 해보던 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What's your name? 돈이 열리고 멋진 그대가 드러내요 이름이 뭐예요? 애쌌이에요? 사는 곳은 어디요? 술은 잔 하면서 이를 봐요 이거 한 명이 뭐예요 하고 나면 네 여기에서 기억하셔야죠 아 네? You don't know what your name 왜 그래? 이름이 뭐예요? 시간 좀 내줄 Bell What's your name? 전화번호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호빈 안녕하세요 드디어 뮤직비디오가 끝났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런 상큼한 모습도 있고 재미난 모습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 멤버들 각양각색이 일단 너무 뚜렷하게 잘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내용들에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너무 찾아뵙고 싶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뮤직비디오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는요? 시간 좀 내줘요